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나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현장을 회복하는데 또 중요한 달합방을 계속 회복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달합방이 계속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음편지 우리 237하여 집회 때마다 복음편지를 원작자 우리 전도자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편지를 가지고 또 현장에서 우리를 살리내는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편지를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달합방을 지금 하고 있냐면요 영접은 안 된 것 같은데 복음편지 1과 2과 3과 4가 이렇게 쭉 나가면 어려워요 특별히 복음편지 1과 2과 같은 경우는 인간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니까 쉬워요 그런데 복음편지 3과 4과는 영접이 돼야 되거든요 영접이 되어져야 복음편지 5과 6과가 2가 되어지는데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편지 5과가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용어도 안 먹고 그리고 이 달합방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지만 금방 돌아오잖아요 금방 돌아오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런 달합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음편지 5과를 안 하고 새생명 새생활 1과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새생명 새생활 1과는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요 그리고 새생명 새생활을 보시면 구원의 길부터 쭉 시작되어져서 나중에 치유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교제를 사용해서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영접에 대한 부분이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게 영접이 제대로 안 되어져서 공과 그냥 복음이 1과 2과 3과가 계속 진행되어지면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복음편지가 하다 보면 하는 저도 재미도 없고 받는 이 사람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이해하고 1과 2과 3과를 쭉 넘어가면 좋은데 이게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복음편지를 계속 해나간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지금 다락방 하고 있으면서 제가 또 느끼는 것은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복음이 이 사람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다른 부분이 이렇게 확인해 보면 전혀 왜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도 상모를 보면 전혀 이해 안 됐다라고 하고 전혀 뭐 전혀 자기는 상관없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모여서 다락방 하자니까 그냥 앉아있는 그런 장에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회사에서 다락방을 하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듣는데 전혀 뭐 관계없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락방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걸 계속 복음이 지금 뭐 3과 4과 5과 6과를 계속해 나가야 될지 그게 다락방을 제가 하면서도 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한 주가 또 얼마나 금방 오는지 또 이번 주에 복음이 5과를 갖고 가야 되는데 영접도 안 됐고 복음도 안 듣고 그리고 또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복음을 깊이 있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회사에서 잠깐 일하는 시간에 일하지 않는 시간에 잠깐 모여가지고 여섯 명 여섯 명 여덟 명이죠 아 여덟 명 모여서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한 분 한 분 영접하셨습니까 진짜 영접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락방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덟 명 모여서 다락방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좀 제대로 한 15분 정도 한 명이라도 제대로 15분 정도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서 자 영접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겁니다 불신자 상태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해나갈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 복음 편지가 너무 좋은데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1과 2과 3과 4과 이쪽 진행되는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하면서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요 어제 우리 교회 한 분 등록하셨잖아요 이제 그분하고 지금 지난주까지 복음 편이 상환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마누엘 교회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하시다가 이제 대구로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어서 이제 쭉 지금 다락방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이게 참 제대로 한 번하고 하시는 하는데 아 이게 참 잘 정확하게 됐다라는 걸 느껴요 그게 느끼니까 이제 복음 편지를 1과 2과 3과 4과를 다 끝내고 이제 요번주에 내일 6과 아 5과 6과를 진행하면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어제 또 교회도 등록하셨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병원 안에 60명이 계시는데 저보고 60명 다 그 다락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병원 안에 이제 60명이 계시니까 한 분 한 분 좀 말씀도 전해주시고 다락방을 좀 해달라는 거죠 저야 좋죠 그 현장에 이제 60명 한 명 한 명 이제 찾아가서 또 복음 전하고 뭐 영접하고 뭐 제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 그 실버팀하고 같이 가서 한 분씩 맡으면 60분에게 계속 복음을 한 분 한 분 전하고 또 이제 영접 운동하고 또 다락방 만약에 복음 편지 되어지면 복음 편지 쭉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아 이렇게 제대로 영접이 되면 아 이렇게 복음 면지를 좀 하다 보면 아 이분이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복음을 더 깊이 누려서 전도 운동에 이렇게 눈을 뜰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그러면 이제 전도의 문도 열리는 거잖아요 저도 참 감사한 게 어제 우리 등록하신 그분도 자기 병원에 있는 60분의 환자를 다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그게 너무 마음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보통 뭐 우리 병원에서 전도하지 말라 하지 뭐 그 병원에 있는 60분 환자분들 다 전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오셔서 한 분 한 분 복음 전하고 영접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런 분하고 복음 변치하니까 재밌잖아요 재미도 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락방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다락방은 그 8명이 이제 모여 있는데 그냥 이게 이게 된 상태인지 안 된 상태인지 그냥 복음 변치 1과 2과 3과를 해나가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또 몸부림치는 게 계속 구운의 얘길만 하는데 우리 교제가 구운의 얘기를 하는 교제는 또 하나밖에 없잖아요 구운의 길 하면서 근데 그걸 매주할 수는 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그 회사의 다락방은 복음 변치 5과를 해야 되는데 5과를 하지 않고 새생활 새생활 1과 구운의 길 이거를 또 할까라고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락방 교제 보면 구운의 길에 관한 교제가 외에 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 ROTC 방송에서도 교제에 대한 부분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이 이 교제는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제 옛날에는 빨간 책인데 요즘은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런 교제 같은 경우도 보면 3강과 4강과 보면 개인 전도하는 법이 있어요 개인 전도 그래서 개인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또 이제 구운의 길에 대한 부분을 좀 나오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설명도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될 게 보건 편지를 무작정 1과 2과 3과를 쭉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받는 이 사람의 이 상태에 따라서 잘 이해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사약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한 주가 금방 옵니다 한 주가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보건 편지가 쭉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를 때는 구운에 대한 부분 불신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설명을 하고 나누는 그런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또 그게 안 된다면 제가 우리 집사님 남편을 주로 만나러 가서 달합방을 해요 하는데 근데 전혀 보금이 안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달합방을 계속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달합방 받을 사람은 많은데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내가 내는 게 안 좋겠다는 게 한 부분 있고 또 한 부분은 이 사람이 보금을 일단 들었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업하시도록 그냥 왜 보금이란 게 내가 막 얘기한다고 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보금이란지 들으면 이 사람이 바로 용접하고 제자되고 일걸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제가 남편 만나서 달합방을 보금이란지 1과 2과 상가에 보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그러면 제가 안 만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뭐죠 4가 5가 1이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남편분이 무슨 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문제를 당해서 뭔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시 보금이란지 1과를 더 갖고 가서 해주는 시간표가 오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제가 이 남편하고 계속 달합방 할 시간을 이렇게 계속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오늘날 뭐 시간표가 오면 또 다시 되어지는 게 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합방 사약을 하시고 보금편지 가지러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보시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전혀 영접이 안 된 분 같으면 4과 5과 6과 이렇게 계속 과가 나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나갈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보금편지 말고 구원의 길이 또 돼 있는 새생활 새생활 1과 2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라는 2과의 내용도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거를 좀 해보셔서 이분이 진짜 보금이 갈급한지에 대한 이 글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표가 아닐 수 있어요 이분하고 내가 4번이나 만났는데도 전혀 영접 하지 않겠다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전도하러 다라빵하러 가는 게 낫습니다 너무 한 사람 데리고 오래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왜 저렇게 다라빵을 자꾸 오래 하는지 모르겠다 자꾸 그 얘기 하시는 이유가 제자 같으면 딱 제자 같으면 제자 훈련 바로 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만 보금 전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보금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이렇게 좀 투자할 이유는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 얘기가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다라빵 해보니까 그게 진짜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혹 제가 이제 우리 전체 훈련을 생각하면서 내가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다라빵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거 하나 그리고 다라빵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본인은 누구를 영접시켜 본 그것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다라빵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다라빵을 해본 적도 없고 누구를 영접시켜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2, 3, 7 5천 종족 보호자의 축복 이런 얘기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경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해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일반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다른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있는데 우리 다라빵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2, 3, 7 5천 종족 보호자의 축복 훈련을 맡고 우리 교회분들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고민 계속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다라빵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다라빵을 해본 적도 없고 또 누구를 보금전에서 영접시켜 본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 보금편지가 이해될 건가 이해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는 많은 의문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 회사에서 다라빵을 8명 하거든요 8명 하는 다라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다 이분이 다 이게 안 된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금이 1가 했고 2가 했고 3가 했고 4가 했고 억지로 저는 하는 그분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는 저는 억지로 하고 있다 그리고 너네들도 사실 억지로 덮고 있다 알아요 근데 왜 하느냐 하는 이유는 혹시 이 가운데 또 영접하실 분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보금전지 5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5가 6가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게 새 생명 새 생활 1과 구원의 길 그리고 2과 다른 생명이 없다 해보고 이게 안 된 상태면 그 다음 어떡하냐 그 다음 고민을 깊이 해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야 할 때는 많고 이제 영접이 안 됐다 이게 너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사역할 때 보금전지도 그래요 보금전지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보금전지 보금전지 1과는 행복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2과는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느냐 이거는 구원의 길이잖아요 보금전지 1과와 2과는 구원의 길이니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길이니까 이게 인간의 상태에 대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 3과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그리고 사과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이거는 영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을 할 때도 있고요 구원의 길을 할 때도 있고 바로 보금전지 1과를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길을 바로 하게 되면 그냥 다음에는 만날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영접을 하고 그래도 진짜 영접이 되어졌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 자녀의 축복을 누릴 거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영접하고 끝날 것 같으면 구원의 길을 바로 해버리면 되는데 내하고 적어도 세 번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금 1과를 갖고 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느냐 다른 것 다 해봐도 행복이 없음을 쭉 설명되어 있잖아요 또 2과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늘을 만날 수 있겠을까 왜 하늘을 못 만나느냐 쭉 설명됩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자 그러면 3과부터는 달라야 돼요 3과 4과는 영접입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영접시키냐면 1과 2과 때 영접이 안 돼요 안 시켜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시킨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시키진 않아요 1과 2과 때는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저기 어느 직장 자라방을 하는데 남편분하고 하는데 1년 지나고 1년 좀 지났어요 이제 근데 요즘 남편분이 많이 변했어요 지난번에 만나서 자라방을 했는데 지난주에요 이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너무 은혜에요 감사해요 또 사업이 또 이렇게 좀 축복을 받아가지고 다행히 사업이 좀 안되면 이상한데 사업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갑다 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자 직원 한 분이 저보고 좋은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좋은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좋은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일괄했어요 계속 만날 거니까 그 남자 사장님 만나러 갈 때 여자 직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했어요 그래도 이걸 했어요 그리고 요까지 했어요 요번쯤에 이제 이걸 할 차린데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 목사님 이게 너무 바쁠 때 오셔서 무슨 생일인지 모르겠대요 그분 얘기해요 그 직원 여자 직원이 저한테 목사님 자기가 너무 바쁜 일 속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 직장생활 막 하다가 제가 가가지고 웬인간에 행복이 없으니까 헷갈립니다 직장생활 막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행복이 없으니까 헷갈리잖아요 하는 저도 좀 미안하고 지난주에 이제 이거를 딱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눈치를 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바쁜 시간에 오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대요 아 그러냐고 아휴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 그만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저는 달아방을 많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저는 제자를 찾기를 원하지 뭐 달아방 뭐 서른 게 마흔 게 이런 거 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아 그러면 아휴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만할까요 물어봤다니까요 그만해도 되니까 근데 이분이 아니요 그냥 그만하는 건 아닌데 좀 안 바쁜 시간에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안 바쁜 시간에 언제냐니까 한시 오후 한시 좀 넘어서 안 바쁘대 아 그러면 제가 이번 주부터 오후 한시 좀 넘어서 가겠다고 그래서 내일 시간을 좀 조정해서 더 가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일 요구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기대되냐 사과를 하는데 이때 영접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이분이 아 목사님 제가 영접은 다음에 할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오가를 나갈 수가 없어요 내일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기대되니까 쭉 설명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오가를 나갈 수 없죠 오가 내용 뭔지 알죠 오가 내용은 전혀 달라져요 오가 내용부터는요 왜 나는 확신이 없느냐 이렇게 나가버려요 확신에 대한 불이 나가요 오가가 오가 내용이에요 저는 보건 편지를 뭐 92년부터 지금까지 하는데 보건 편지 사실은요 제가 그 보건 편지 그거 도중에 왜 편집되어져가지고 왜 간소하게 나온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도 좀 이상하다 왜 유 목사님 초창기 지금 나온 보건 편지는 그대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오른 거예요 지금 나온 보건 편지가 오른 거예요 제가 옛날에 썼던 그 보건 편지고 어느 순간부터 편집되가지고 아주 간소화되게 나온 보건 편지가 막 나 그때부터 이상하다 이거 보건 편지 왜 이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간소하게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원래 원작자가 이 보건 편지를 왜 썼는지에 대한 의미를 놓쳐서 그게 간소하게 나온 거예요 그냥 늘어뜨려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려고 보건 편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는 가능해요 성경 공부는 근데 뭐가 없냐면 현장을 잃어버리고 영접에 대한 의미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보건 면이라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유광수 목사님 훈련을 왜 따라다니냐면 옛날에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원에서 뭐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의미로 우리 유광수 목사님 훈련 받는 분도 꽤 계세요 옛날 기도원 생각에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현장에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훈련시키는 메시지를 그냥 뭐 안 들으면 이상하니까 뭐 안 들으면 이상하니까 뭐라도 듣기 위해서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오는 분도 꽤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거죠 진짜 현장을 살리고 전도하기 위한 보건 편지가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보건 편지 이게 뭐냐면 그냥 그냥 성경 공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번에 이제 유 목사님이 안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교제를 다 새로 만들었잖아요 요즘 나온 보건 편지가 원래 유 목사님 쓰시던 그 보건 편지잖아요 근데 그거 잘 살펴보세요 오가부터는 확신에 대한 부분이 나아버립니다 이 확신에 대한 부분은요 무슨 차원이 갑자기 확 무슨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제자만 알아듣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오가부터 십가가지는 제자만 알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검에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가가 왜 확신이 없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오가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 내용이 뭐냐면 여섯 번째죠 구원받은 나는 구원받은 내가 변했는가 구원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오가 유가가 아주 기가 차버립니다 진짜요 진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쁘는 거예요 진짜 보검을 사랑하고 제자로 갈 수 있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가 이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7과 8과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러면 당신이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냐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본능이 뭔지 이거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말건가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과 10과 내용은 전부 기도입니다 9과 10과 내용이 다 기도잖아요 기도가 제대로 돼야 된다 완전 제자 메시지 그러니까 유무사님은 보건비지 1과에서 10과를 다 끝냈다라고 하면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제자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라면 빨리 다른 쪽에 가야 된다 빨리 다른 쪽에 가서 또 제자를 다른 방을 하고 제자를 찾고 세우고 또 다른 쪽에 가고 왜? 한 곳에 오래 머무르고 있으면 이게 내가 다른 데 전도할 때는 많은데 다른 데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보건비지 보면서 유무사님이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아 이게 그냥 쓰신 책이 아니구나 본인이 현장에서 직접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건가를 아시고 이렇게 쓰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건 편지 가지고 달합방을 현장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 원작자이신 유무사님이 왜 이 보건 편지를 만드셨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잘 이해해서 실제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른 거는 잘 못하지만 이거는 자신 있어요 제가 계속 해왔던 제 재능 같아요 천재성 제가 천재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천재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이것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보건 편지를 사용해서 만약에 현장에서 뛰시면 1과 2과에서 답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1, 2과에서 만약에 1, 2과에서 이 사람이 답을 못 얻으면 이게 3, 4과에서 이제 영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접 부분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 5과부터 10과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빨리 이 답을 접고 물어보세요 답을 계속 해드릴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반드시 100% 선택합니다 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전혀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왜 확신이 없는가 부터는 헷갈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부터 되게 어렵거든요 보건 5과가 어려운 내용이에요 5과는 이 내용부터는요 영접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또 지금 다라빵하고 있는 한 것도 얘기해 드리면 제가 가기 싫은데 다라빵을 해요 가기 싫은데 다라빵을 해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이 사람이 내가 안 가면 이제 끊기는 다른 데 전도를 위해서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조금 제가 조금 깊은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깊은 얘기를 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이 다라빵마저 안 가면 이 삶은 뭔가 존도 차원이 아니라 뭔가 그래서 제가 가는 다라빵도 있어요 가기 싫어요 사실 가기 싫지만 그 뭔가 하여튼 좀 그런 의미로 제가 가는 다라빵도 있어요 다라빵을 제자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사획자인 제가 잘 판단해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저를 누구를 만나서 소개해 줘서 만났을 때는 최근에 우리 권사님 안 계시나요? 우리 그 최근에요 지난달이죠 그 청년 한 명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아우회사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계속 만날 수 있냐 뭐 이 시한 때 괜찮다 해가지고 보험이 일괄했어요 아주 진지하게 왜 인간의 행복이 없을까요? 그리고 그날 영접 안 시켰습니다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영접은 하길래 아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만나볼게요 그러니까 이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가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근데 이분이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냐니까 있다 해서 이제 영접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삼가 들어갈 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이제 시간이 없다고 그때 끊겨서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1, 2과 때 영접을 시켜버릴 걸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영접도 뭐 그냥 억지든 뭐든 영접을 시켜버릴 근데 삼가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도 살아버렸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부지 귀수입니다 저한테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사랑하고 제자였던지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아마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다 물어보세요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화요집회 때마다 보금지 훈련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 해보게 해야 되잖아요 이 보금편지를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실 때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그 훈련을 고민하면서 아직까지 어떻게 훈련해야 되나 계속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 기도 중에 있지만 하여튼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훈련은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사실 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나 1가가 왜 나왔고 2가가 왜 나왔고 3가 4가가 왜 있는지 아시나 5가는 왜 있는 거고 6가는 왜 있는 거고 7가 8가가 왜 있는 거고 9가 10가 기도에 대한 부분이 왜 있는 건가 아시는가 그러면 그러면 세색미의 세장어는 왜 유목사님은 세색미의 세장어 쓰셨을까 세색미의 세장어 쓰신 이유도 있어요 거기에는 치유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분들 중에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세색미의 세장어 가지고 그 교제를 쓰신 거예요 복음 편지부터 하면 뭔가 이 사람이 대충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그리스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 편지부터 하기보다는 세색미의 세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가지고 계속 치유시켜 나가는 교제가 세색미의 세색미의 교제예요 그리고 우리 달합방 교제는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달합방 교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복음 편지 세색미의 세장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제대로 달합방 띠본 사람은 제 말 이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실제 달합방을 해보면요 달합방 복음 편지 세색미의 세장어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교제는 뭔지 알아요 전부 제자를 확립해서 존도운동 해야 되겠다는 교제예요 나머지 모든 교제들은 실제 달합방 현장에서는 복음 편지 세색미의 세생활 밖에는 쓸 게 없어요 나머지 모든 교제는요 이제 제자를 확립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조금 뭐 조장으로 확립해서 뭔가 훈련시켜서 존도운동해야 되겠다 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역을 팔고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교제가 필요한 거지 실제 우리가 쓰는 교제는 복음 편지 세색미의 세생활 교제밖에 없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현장 복음 메시지 해가지고 일과 존도자의 삶 이렇게 얘기하게 하면 그거 이해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현재 옛날 답방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답방 제가 보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저거 제가 사진 우리 회사에 여덟 명 우리 다라빵 하는 것도 귀하죠 한 명 한 명 다 귀하죠 그런데 영접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오가 육가 나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교제를 바꿔야 되겠다 새 생명 새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새 생명 새 생활도 구원의 길을 했는데 영접이 안 됐다 이러면 또 제가 그때는 또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직접 구원을 매주 써가지고 그냥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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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접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여덟 명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건 이제 제가 사역자인 제가 고 다라빵을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근데 우리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이 시작되어지면 강의나 이런 훈련은 없어요 제가 지금 훈련 부분은 계속 기도하면서 실제 달합방과 현장을 뛰는 이게 안 되는 훈련은 제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진짜 현장에서 달합방을 뛰지 않는데 뭔 훈련을 하겠습니까 이미 사실은요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 권찰 메시지 전도학교 메시지 다 끝내야 됩니다 뭔 제자가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강단 말씀 권찰 말씀 전도학교 메시지 다 끝내는 게 제자죠 무슨 훈련이 더 필요합니까 사실은 훈련은 필요 없어요 다만 필요하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험 면제 가지고 현장을 뛸 때 이런 걸 알고 있었냐 제가요 좀 뭐 그런 얘기지만 이게 참 잘 뭐라 듣더라고요 진짜 현장 회복하고 뭐 이런 거를 보면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움직이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근데 지금 우리 교회 가장 심각한 30대 40대 다 죽어버렸습니다 30대 40대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30대 40대가 이건 몰라요 보건 편지 이런 거 모릅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충격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 이거 좀 보고 들으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는 다라빵 뛰거든요 도움인지 안 그럼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라면 목사님 저는 다라빵 뗍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또 교육자잖아요 교육자인데 다 같이 한 피 뛰어야 되는데 내만 뛰나 뭐 이런 생각들도 있고 다 뛰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우리 본찰분들이 뛰어야 돼요 그런 게 사실은 특히 우리 교회 이제 한참 이제 진짜 중직자로 커야 할 30대 40대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온 거예요 뭐 2, 3, 7 가면 아 그런갑다가 막 온 거고 막 그냥 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사실 토요일날에 유목사님 제가 요즘 그렇잖아요 아 진짜 눈물이 많이 나요 유목사님 지난 평신도가 이걸 전도훈련 교제 하시면서 우리가 다라빵을 해보게 되면 이 얘기하는데 막 아 진짜 가슴 아프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교 교사는 다라빵 뛰냐 안 띕니다 주교 교사가 다라빵을 안 띄요 자기 맡고 있는 아이들 다라빵을 안 띄요 그건 무슨 권찰분들은 그럼 어른 다라빵 떼야 되는데 어른 다라빵 안 띄요 권찰분들도 그러면 우리 단위 목사님만 충격이 아니고 뭐 다 충격이죠 우리 다라빵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뭐 했나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막 달려온 거 2, 3, 7 가면 2, 3, 7인갑다 5천 종종 5천 종종 이런 식으로만 다 이해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나중에 현장이라고 하면 다 죽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보급변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급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는 제가 고민도 많이 되고 목사님은 저보고 훈련만 좀 해달라 해서 그 미션을 받고부터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 아직도 무슨 어떻게 훈련시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 뛰는데 뭐 주인학교 단합방 없어요 그리고 권찰분들은 또 없고 그러면 무슨 훈련이 필요하나 안 뛰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도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미션을 주신 게 훈련 부분을 미션 주셔서 그 부분만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마하면 안 되죠 이제 같이 해야 되죠 저도 다라빵 뛰고 여러분들도 다라빵 뛰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험이 오겠지만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금 우리 현장에 대한 심각성을 좀 이해하셔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는 다라빵을 좀 뛰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이해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훈련이 나올 때는 제가 지금 그림은 그리고 있어요 제가 한 열 분 내외만 훈련시킬까 열 분 열 명씩 뭐 이게 많이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어떤 그림을 지금 계속 좀 그리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오늘 이 사연은요 그냥 우리 우리 단임 목사님 너무 말씀 잘 주신 겁니다 이거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될 만큼 교제가 잘 되어있고요 서론에서는 중요한 복음에 대한 그거 임마누엘에 대한 부분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론 1번에서는 결국 그루터기 임마누엘 그리고 말씀 능력 그 부분을 딱 잡으셔서 붙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연은 결국 이 사연의 24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쭉 설명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 또 전도자의 여정이 있듯이 이 사연의 은약의 여정은 24 기도의 여정 속에서 쭉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부분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천년의 응답 그리고 영혼의 응답 이게 지난주도 우리 유목사님이 백년의 응답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경제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현장에 대한 응답일 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응답들이 이 모든 응답들이 사실이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내하고 멀다라고 느껴지면 안 돼요 당신 남편 언젠가는 복원 받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천년의 응답이에요 당신 자녀 지금은 그렇지만 당신이 천국 가기 전에 죽음의 문턱이 왔을 때 당신 자녀가 돌아올 수 있다 그게 백년의 응답이다 믿어라 믿고 기도하는 게 편하지 안 믿으면 안 되지 않냐 백년과 천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에 대한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게 맞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파수꾼으로 서라 전도자로 서라 어떤 현장이든지 당신은 파수꾼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구역공과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는 올해 나온 구역공과는요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돼요 다만 우리 여러분이 꼭 잘 들어야 될 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단 메시지 그리고 권찰 메시지 전도학교 메시지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필요한 훈련이 없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한 훈련입니다 다만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그만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 전도자로 힘을 얻어서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 우리 교회 시간표입니다 현장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시간표예요 그래서 강단과 권찰과 전도학교 메시지로는 충분하고요 여러분도 제자니까 충분하고 그러면 제자로서 힘을 얻어서 현장에 이 운동 해나가는 응답과 축복 오늘부터 있기를 주님으로 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어렵게 된 것처럼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 권찰분들 통해서 구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고 또한 현장에 달합방을 회복시킬 기한 권찰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만 말하고 이사야가 누린 24의 응답을 누려나가며 모든 구역 현장을 살려나갈 우리 구역 권찰들 또 제자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